한우 무례를 먹어보자! 한우 무례! 한우 무례! 한우 무례! 여러분! 이 조선 남자 대기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 한우 육회! 오늘은 이 칩으로 한우 무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무례에 국수가 빠지면 습하지! 그래서 준비한 없어술국수! 바로 만들러! 출발해볼까요? 고기 먼저 썰이보자! 이거 이거 중간에 이 질긴 놈이 섞여있네? 임마! 이거 이 질긴 놈이 이렇게 숨어가 이렇게 있으면 안돼! 그래서 안돼! 바로 돌여내겠습니다. 계속있네? 뭐야? 잘라도 잘라도 계속 나오네? 어쩔 수 없다! 한번 까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됐고! 오늘 육회를 얇게 실처럼 썰어가 한번 먹어보자! 이 육회가 너무 두꺼우면 맛 젤리가 안돼! 한번 썰어보자! 한번 썰어보자! 고기 덜어놓고 도마 깨끗하죠잉! 삼겹잎! 상추! 오이! 오이가 살짝 얼었네! 씨는 발라내겠습니다! 씨 발라버려! 양파는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볼까? 쌈무 이것도 물에 넣으면 아삭아삭하니 맛이 괜찮지 아 뭐가 이렇게 눈이 맵지? 양파가 너무 맵다 이거 와사비 메쓰 잘 지겠습니다 육회를 한번 버무리 보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참기름 설탕 약간 올리고당 통깨는 마늘 쓸었어 아따 마 통깨 냄새 좋네 마늘 마지막으로 매운 고추장 쩌물쩌물쩌물 해보자 쩌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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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한번 보자 오 싱겁네 고추장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 고추장 됐어 육회 때깔 벗어만 하하하하하하 요 반은 물회로 만들고잉 나머지는 노른자 풀어서 육회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이 놓은 야채 먼저 다 때려오고잉 요건 식판 냉면육수입니다 냉동실에 한시가 싹 얼려 넣을까봐 살으름 싹 깨넘 지금 무면 기가 막히겠다잉 하하하하하하 어이 살으름 벗어잉 하나는 좀 살으름 안 뛰게 해가지고 넣어야겠는데 얘는 물로 양아씨 얘도 살으름이네 넘겨보래요 그리고 초고추장 약간만 들어갑니다 자 한번 슥깡하나 보자 슥깡하나 이렇게 올라가라 이거 지금 살으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물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옥수수면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물부터 부어주고 물 끓는다 물 물 물 이 옥수수면은 요리하시기 한 한시간 전에 물에다가 미리 불려놓으시면 딱 1분만 삶아주면 쫀득쫀득해 기가 막히게 쌍기거든요 꿀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깨꼴? 하하하하하하하하 잘가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익었다 이봐라 다 익었다 앗뜨거 음 오케이 1분이 아니라 5초만에 익습니다 여러분 하하하하하하 요거 바로 건져가 찬물에다가만 씻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좀 열에 담아놔야 있어 보이지 않나? 그냥 국수같은데 남녀브렁 남녀브렁 으아아아아아 땅아 비주얼 직이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잠깐만 안돼 이씨 자 자 슬께 노른자가 들어가 있네 흰자를 넣을 뻔 으아아악 됐스 맛있겠다 완벽하죠? 드디어 홍반산 뭘 먼저 먹어볼까? 일단은 육회국수 먼저 한번 세리보자 아 또 맛댈게 좋다이 글쭉하게 멋지기네 음 쓸 음 야 여러분 오늘 이 옥수수국수를 선택한게 진짜 신의 한소였던것 같습니다 이게 차갑게 먹으니까 굉장히 쫀득쫀득하네요 이게 소면이랑 차원이 다른 쫀득함입니다 이정 구독하니! 노른자를 터뜨려 보자 계란도 오늘 사와서 신선하거든 싹 비벼고 잘 먹겠습니다 이래서 한우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소하네요 시원하다 역시 냉면 육수야 근데 옥수수 육수가 진짜 괜찮네 너무 차가워 이 시리다 피리님 이거 한 번 먹어보세요 제 꿀맛이 진짜 맛있어 존맛탱이 주먹 여기 막 옥수수 국수의 사례 하나 추가해주겠어 예이 갑니다요 오늘의 신의 한 수 들어갑니다 아 이것도 이빨 시릴 것 같은데 너무 차가우니까 불어먹자 구독하기 오늘은 이 한우를 가지고 한우 물에국수 육회 두 가지를 한 번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한우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키광장 아 키광장 존맛탱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대기위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옥수수 맛이 진짜 맛있다 맞지? 역시 탁월한 선택 하하하하하하 오케이